요 요 요 요 요 요 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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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요 요 요 요 Save this respect 난 안 뛰어 알바 그래 나는 시작했지 저 밑바닥 에서부터 올라왔지 이젠 날 판단하는 심사위원들 그래 난 너를 깔아 장판 정도 밖에 안되지 그래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지 나를 계속 압박하고 앉아계시지만 그래 우리 엄마가 말했어 니 랩 진짜 엉망 You know what I'm saying 나는 너를 끄유 하고 있다는 거야 필요없어 너와의 교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들은 그냥 교육 정도라고 더 먹고와 엄마 보유 그니까 너 그냥 더 먹고와 엄마 보유 그니까 너 그냥 여기서 왔다 성로밖에 안 돼 난 위로 상향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야 너는 상관 웃고 빨리 내게 넘겨라 왕관